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지금 선물이 낙폭이 다소 최근 분위기에서는 꽤 있는 편입니다 한번 왜 이런 분위기인지 장우석 본부장님 모셔서 여쭤보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애플이 가장 기사에 빠지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범인이에요 애플 애플이 범인인데 애플이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어제는 플러스로 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약세를 끝났거든요 이제 막 매물이 나오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EU에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원 기업이 있습니다 멜론 같은 기업인데 거기서 일단은 애플에 대해서 애플의 인액 결제 30%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 별도의 어떤 결제를 하고 싶다 했다고 EU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비 조사 결과 애플이 좀 너무한 거다 이건 반독점 규제 위반이다라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한 1% 이상 점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독점 규제 이런 거 나오면 다 떨거든요 빅테크들이 일단 그래서 EU 쪽의 어떤 그런 멘트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확정이 아니고 예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지루한 아주 긴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2020년 3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었죠 똑같은 거였죠 똑같은 거였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애플이 조금 곤욕을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는 양쪽 다 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편이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죠 우리 뭐 이 프로님 같은 경우에 정규 1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1등하면 다음 목표는 뭡니까 뭐 그런 거 아 그런 거 그런 건데 일단 좀 풀어서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애플의 인액결제 30%는 물론 비싸지만 저는 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일단 애플에 들어가면 물론 스포티파이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에픽게임즈 유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자체가 상당히 어떤 좀 다른 홍보효과 이런 거라든지 애플에 들어갔다 자체만으로 상당한 조금 이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어드벤테이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줬다면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도 없죠 그렇습니다 제 말이 고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는 스마트폰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에서 내가 무슨 애플 장터도 아니고 그냥 내 앱을 만들어서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원조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거 30% 받으려고 하냐 아 인액결제 30%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비싸다는 얘기시죠 30%가 좀 내리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장우석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 하려고 스마트폰 만든 건데 그렇죠 세상 바뀐다고 여론이 바뀌어서 다시 수익 모델을 공격하면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긴 하나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받아서 장사하려고 만든 콘텐츠인데 30%를 유통이 뛰어가면 많이 뛰긴 하죠 70%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좀 과하네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정 공방을 걸어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론 그럴 일이야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지금 아마 10년물 국제 순위를 1.6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1.7을 했다가 1.5까지 갔다가 다시 1.6%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월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만약에 오늘 개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42%가 올라왔거든요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도 2% 중반대 3월은 4% 중반대 그다음에 현재 이번 달은 6% 중반대라고 그러면 3개월 연속 올라온 거 그러면 이제 약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이제 5월로 넘어가면서 5월에 얘기할 건데 5월에 이제 셀린 메일은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팔 필요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금요일이기도 하고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고 가자는 그런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끝난 장의 흐름을 좀 볼 건데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눈에 띄는 게 하나밖에 없죠 테슬라가 아주 진한 빨간색을 띄면서 2.51% 즉 3일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 발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이유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다 이 제약주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제약주는 실적이 안 좋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약이 팔렸겠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입원 못 했잖아요 다 오로지다 코로나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진약 때문에 다 빨간색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제약주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어제는 애플이 당연히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면서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1등 업종과 2등 업종이 빠지면서 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현재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3일째 하락 중인데 이유를 좀 가져왔는데요 3일째 하락한다는 건 최근에 시장이 좋은 거에겐 상당히 의아한 건데 ARKK ETF에서 테슬라의 보유 지문을 10.9%에서 9.7%로 당기에 한 25만 2천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주식을 판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물량이 많다 적다가 떠나서 캐시우드가 뭔가 좀 번심한 거 아닌가 이제는 테슬라를 버리려고 하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10%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수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점점 더 파는 거 아닌가 더 팔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독 이게 팔기 시작한 때가 뭐였냐면 3월 달에 ARKK 인베스트에서 2025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3천 달러 제시하고 나서부터 주식을 판 거였거든요 이걸 보통 먹튀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올려놓고 주식을 파는 약간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해놓고 왜 팔지라고 이런 부분들 해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것도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코인베스트라는 5억 달러 규모로 편입시키면서 이제는 테슬라에서 코인베스트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빠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발표회의 아무리 생각해도 탄소 배출권 비트코인 매출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게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도지케인 관련해서 도지코인인가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실제 매출에 집중한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남자로 치면 외박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상당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캐럿코드 진위티에서 목표 주가를 1071에서 974로 내린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약간 찝찝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3일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RKK ETF 만드는 것은 자산운용사죠 네 자산운용사 특히 에키바하게 운영하죠 그런데 자산운용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사는 그런 거 못하는 게 목표 순위를 제시하고요 컴플라이언스 아닌가요 목표 순위를 제시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캐시우드가 3천 달러 제시하고 팔았다고 하셔서 3천 달러를 제시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ARK 인베스트에서 한 거니까 ETF하고는 좀 그러네요 뭔가 좀 그래도 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관계니까 자기가 제시하고 그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그것도 지금 찜찜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이제 어차피 7백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어제 빠졌는데 애플은 누구도 아마 하락 전화할지 몰랐을 겁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그런데 이제 1번은 너무 잘 나와서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규 1등 했다 이거죠 정규 1등 했으니까 이제 정규 1등 다음이 뭐냐 그거죠 그다음에 칩 부족에 의한 어떤 악영향인데 그거죠 칩 부족이 심해지면 어쨌거나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번스타인이 향후 실적은 하향세를 그릴 거라는 또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아이펌 13에 대해서 흥행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12처럼 많이 팔리겠냐 이런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여간 그렇게 좀 흥행을 못할 거라는 지금 리포트가 또 나와 있고 평균 목표 주가를 150.5%를 잡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2명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매수가 30명 보유가 10명 매도가 2명으로 해서 보유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았는데 점점 보유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번 실적 이후에 어쨌거나 조금 주가 자체가 실적은 좋았지만 이걸 다음에도 이어가는 다음 분기 아니면 전체 올해까지 쭉 이어가기에는 너무 좋았다 해서 좀 그런 건데 저도 좀 이렇게 말 자체가 조금 역발상적인 얘기인데 이게 좀 너무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스타일이 실제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보고서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드럽다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하여간 그럼 좋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래서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좋은데 이거 바로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어제 이제 한 장 때 은봉이 나왔죠 쭉 올라가다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실적 너무 잘 내고도 다음 걸 걱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뭐 여행 갈 때도 즐거운 밤이 아니죠 돌아갈 거 걱정하면 여행이 진짜 재미없는 거죠 그런 약간의 비유함은 그런 건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빠진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아마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마시고 78분기 연속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정말 공룡 같은 기업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4% 가까운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EPS 보게 되면 전년 동계 대비 5달러에서 이번에 9달러 예상했는데 15달러가 나오면서 이건 뭐 진짜 이렇게 너무 애널리스트가 너무 뭐 한 건지 모르겠다 반성분내야 돼 있어요 너무 엇나갔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조금 그래도 올라갈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6월에 개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2분기에 실적이 확 몰릴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WS 매출도 전년 동계 3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가장 중요한 거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작년보다 5천명이 늘어서 5천만 명인데 일부러 쓰러 오신 거죠? 5천만 베끼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5천만 명이 증가해서 2억 명이 도달했습니다 2억 명이 열심히 돈을 내고 십 몇 만 원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가장 먼저 일단 입장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2억 명이 그래서 아마 상당한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존은 뭐 아마도 오늘은 플러스로 가지 않을까 저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그냥 조금 오르고 마는 겁니까? 한 2% 지금 시간에서 올라갑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에 나왔던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스플릿을 얘기할 것이라는 거는 일단 빗나갔고요 일단 안 하고 물론 이제 오늘 할지도 모르고 내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됐으면 주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마존은 워낙 기대가 컸고 또 실망을 벌여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존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꼭 가져갔으면 하는 주식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합니다 1분기 주요기치 매출 증가를 가져왔는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73.6%죠 엄청납니다 애플이 53.6% 페이스북이 48%가량 그 다음에 아마존이 43.8%고요 구글이 34.4% 애플스가 24% 마이크로소프트가 19% 근데 S&P500 평균이 5.6%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이들 기업이 빅테크주들이 다 주도하네요 실적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딱 이런 분위기죠 뭐 돈을 갖고 다 가져가는 분 그래서 너무한 거죠 이렇게 돈을 다 벌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진짜 설 자리가 없는데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번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지 저 기업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싫으면 구글에서 검색 안 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콜 안 쓰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여기 나와있는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니까 124 넣기 싫으면 그냥 QQQ를 넣고 네 QQQ를 넣거나 아니면 스파이도 좋고요 여러 가지 ETF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TQQQ를 넣거나 네 뭐 앞에 T가 붙거나 S가 붙거나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근데 많이 지금 TQQQ가 지금 예탁원 기준 장고를 보게 되면 한 20위권 내에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해가 판단을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트위터가 예상치를 상의했지만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 많은 SNS에 가장 중점이 되는 수치가 뭐냐면 몇 명이 들어와서 유저가 몇 명이냐 하는 건데 예상은 2억 명이었는데 딱 100만 명 부족한 게 나오면서 이제 얘도 2억 명이 꼭지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 그러니까 지난 초에 올 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계정을 연구구 삭제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타가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글을 보는데 우리 이 프로님은 저 트위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트위터 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유명한 분들 일러 머스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팬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만의 상당한 판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서 좀 떠난 거가 그런 것 때문에 트래픽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 다음 그러니까 2분기에 매출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늘 얘기하지만 전망치를 낮추면 주식은 빠집니다 이번에 EPS 잘 나오던 매출 잘 나오던 비트했지만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EPS만 보게 되면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이번에 흑자전을 성공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변모했거든요 트위터 그래서 아마 이번 하락 한 11%가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하락을 좀 마무리하면 나중에 향후에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는 페이스북처럼 광고로 돈 버는 거죠 맞습니다 광고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여준 자체가 텍스트다 보니까 저도 안 쓰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많이 쓰냐고 이용룡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저기도 괜찮죠 페이스북과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하여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노동부 장관이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마티 월스 이분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불려야 된다고 어제 언급하면서 우버 리프트 도어데시 도어데시 아시겠지만 한국의 배달의 민족입니다 미국의 배달의 민족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월급을 받고 각종 휴가를 가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연락할 것 소통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락이 아니고 욱박 지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멘트가 나오자마자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조금 이들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또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하면 또 길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거기는 괜찮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사업자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약간 반대했었는데 이 자체가 일단 멘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결정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엑슨 모빌과 쉐브로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슨 모빌은요 59센트 예상했다가 65센트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센트였는데 흑자연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보신 것처럼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 좋았습니다 반면 쉐브로는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 1.93에서 0.95로 빠졌는데 또 못 맞췄던 0.95 대비 0.90으로 eps를 못 맞추는 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주가가 빠지고 엑슨 모빌은 한 보합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똑같은 에너지 기업이지만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엑슨 모빌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장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그러면 플러스 반전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엑슨 모빌도 지금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장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늘은 강보합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똑같은 기업이지만 하나는 실적이 좋아서 나빴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20년 만에 다운송지수가 주범기준으로 처음으로 12주 연속 상승했다고 얘기했는데요 13주 연속 상승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유피에스 패러스가 상당히 달렸거든요 유피에스가 이미 주간에 한 4일 동안 1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달리다 보니까 현재 이미 업종 자체가 2%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하루에 까먹기는 쉽지 않은 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3주 연속 올라오는 건 거의 당연시 되고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냐 물류에 대한 기대감 여행에 대한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뭘 투자해야 되냐 다우 운송지를 추정하는 이 팁이 딱 하나 있거든요 IYT가 있으니까 이걸 구매해서 가져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배업체들이죠? 택배업체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철도도 있고 물류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행 수요인데 UPS, 패덱스는 왜 오르는 겁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택배일텐데 이번 주에 실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UPS가 제가 이발사 때는 굉장히 정부를 웃으셨는데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을 발표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배 보낼 일이 많았나 봐요 택배 보낼 일도 많았고 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직접 가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나온 결과는 사람이 한 번 온라인에 빠지면 계속 한다는 거죠 한 번씩 장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니까 나가서 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중독된다 아니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백신을 지금 배송 중에 있거든요 상당한 비용을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페덱스나 UPS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현재 미국 주시장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이 최근에 본무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2011년 가장 많은 숫자 36개 기업이 이미 현재까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인데 보통 이렇게 한 1분기까지는 보통 많으면 한 20개? 그런데 올해는 벌써 36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0개 기업이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을 할 수 있는 시기냐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미국이 상당히 많이 어떤 중국 기업을 예의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조사해갖고 왔더니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지금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규 ipo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물 들어오는 거죠 물 들어올 때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해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3년이면 투자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이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ipo 확보한 다음에 3년 동안 해계감사 받아야 되는데 네 받아야 되는데 받다 보면 또 걸릴 수도 있고 이왕처럼 뭔가 이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면 이미 상장해놓고 증자도 한 번 하고 몇 번 하고 자금이 확보돼서 끝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국 기술력에 대한 맹신이 있다 비행기를 들어온 택시를 날린다든지 한다 그러면 대부분 또 엄청 극찬하잖아요 이럴 때 상장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본모를 이러고 타는데 미국 SEC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상장해서 미국 돈 뺏어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더할 위 없죠 우리나라도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미국 돈 뺏어오니까 좋은 거네요 좋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내보다 훨씬 더 상장 요건이 좀 완화되어 있고 싶다 보니까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다 테크적입니다. 거의 다 90%가 들어오면 다 좋아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본 그게 생각한 대로 뭐가 움직인다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컵이 움직인다든지 중국 기술 주식 중에?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물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기술에 대한 포장은 가능하잖아요 드론을 알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 개인 택시처럼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가 상당히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자금이 모일 수도 있다. 이게 다 거짓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그림이 루이싱 커피가 처음 상장할 때 그림인데 이랬던 루이싱 커피도 지금 상장에 폐지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장이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장들인 대로 조금 빠졌는데 시작한 이후에는 약간 낙폭을 줄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출발 상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S&P500의 0.51% 하락입니다. 바우도 0.43% 하락이고요. 나스닥도 0.48% 하락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하락품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당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크지 않고요. 그럼 한번 오늘의 주인공 아마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습죠. 0.99 간신히 올라온 겁니다. 간신히 강밥 정도 나온 거죠. 실제로 그렇게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오늘은 사상 최고치 한번 찍지 않을까 사상 최고치가 3,5,5이거든요. 3,5,5이니까 50달러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실제 한 1.3%만 올라가면 1.3% 오르면 되네요. 역상 최고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간다 그러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실적을 잘 발표했던 엑스모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모빌도 마이너스 1.2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너무 약세인데 테슬라 0.82% 빠지고 있고요. 아까 악재가 나왔던 애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진짜 실적을 그렇게 잘 내고 한번 상상만 못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애플은 0.99 한 1% 빠지고 있어서 그냥 대략 지수 빠지는 것에 비하면 적절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미국장도 한국중지나 비슷하네요. 미리 실적 좋은 거 다 선반영에서 미리 오르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트위터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약 한 12%가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회복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잠깐 나온 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카이웃 솔루션은 무선 주파수 칩을 만드는 기업이어서 보통 애플의 관련주라고 많이 불리죠. 그런데 실적이 좀 못 나오는 바람에 특히 전망치가 좀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7.9%가 빠집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EPS 매출 잘 나와도 전망치 못 나오면 무조건 주가는 빠집니다. 요즘에는 추세가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쉐브로는 말씀드렸고 엑스모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콜로락스가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콜로락스 락스 만드는 기업인데 락스가 원래 그렇게 안 팔렸던 품목이었거든요. 작년대 코로나 때문에 운 좋게 많이 팔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소독할 일도 별로 없고 일단은 지금은 별로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주가는 지금 현재 4.1%가 빠지고 있다니까요. 실적 나온 이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웨이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 뉴웨이 브랜드는 정말 잡다한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러버메이드 그다음에 샤프펜슬 그다음에 눕구 젖꼭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모차 같은 거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특히 양끼캔들 되게 유명한 게거든요. 그걸 잡다하게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들 기업의 가장 많은 뮤직을 차지하는 게 유아용품인데 아까 여기 있던 아프리카 같은 유모차 같은 거 그런데 눕구 젖꼭지나 요즘 아프리카 유모차가 잘 팔린답니다. 일단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은 티몰튼과 버거킹과 파파이스가 합쳐진 모 회사죠. 모 회사.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게 캐나다의 티몰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캐나다 가면 티몰튼이 압도적으로 스타벅스를 이기거든요. 커피숍이. 그래서 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가 한 1.1%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워낙 티몰튼 자체가 잘 팔립니다. 커피가.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일단은 좀 실적이 잘 나온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콜게이트는 치약 만드는 기업이죠. 이것도 역시 1.5%가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보시면 탑 앤 바텀 라인즈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탑이라고 하면 매출이 얘기하는 거고 바텀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단계수익을 얘기하는 거라서 결론적인 게 뭐냐. 매출과 단계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길리워드 사이언스. 길리워드 사이언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약은 예전에 타미플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었던 기업이거든요. 타미플루. 타미플루 만들었던 기업인데 이것도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약이 안 팔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뉴스까지 봤습니다. 제약주의사들. 제약주의사들. 제약주의사들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뭐라고 합니까 돈나무느님 운영하시는 거기서 테슬라 판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다양한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산다. 코인베이스. 워낙 자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은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이 여기 발연된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시기에 그런 거 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거기다 또 목표주가 내리는 또 아이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눈초리가 별로 좋지만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번에 누가 우리 어떤 피디님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실적을 자비 없는 실적 기준이라고 적으셨거든요. 자비 없는? 자비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그만 하나로 주가가 빠지거든요. 지금 완벽해야 됩니다. 실적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워낙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웬만큼 나와서는 지금 투자자들의 민무피에 못 맞추는 정도 그래서 그것도 좀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도 미국 주식은 실적이 발표돼야만 그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러니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날이라도 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 전에 오르고 실적 나오면 뭐 꺾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한 얘기로 이미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앞서서 이미 많이 움직였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순수하게 그거는 진짜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기업들도 있죠. IBM 하나 보시면 IBM은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아서 점프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다음 점프하고 달리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크로스도 역시 나온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실적 이후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이제 무거운 주식들이고 실적이 좋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실적이 나온 다음에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조그만 기업들이나 예상치 못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다른 게 이제 빅테크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준 거고 실적 나온 다음에 실적이 영향을 줘서 안 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미플루를 길리어드가 만든 거냐 로슈가 만든 거냐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한 번 그것도 했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타미플루가 만들었다고 길리어드가 개발해서 아마 로슈 쪽에다가 바이아웃 한 걸 거예요. 미국장도 이제 4월 말 끝났습니다. 5월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월딩메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5월부터 여름까지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5월은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다는 논리가 가장 많죠.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또 경제 재개 백신의 속도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또 금리 올라오는 것도 봤고 눈으로 그렇게 저는 나쁜 시장에 물론 약간 시어가는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마존 실적 잘 나오는 건 참 대단하네요. 아마존은 공룡 같은 기업이죠. 공룡 같은 기업. 그래서 아마존 없이는 진짜 저도 지인도 있지만 아마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50% 절반이 거기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점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아마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3% 오르면 사상 최고가라고 했는데 지금 2% 넘었어요. 그럼 사상 최고치로 갈 수도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투자하신 분이 가장 잘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진짜 답답하게 정말 답답했거든요. 최근 움직임이 너무 답답했고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 뭐 한 4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가 재미없냐라고 하셨는데 어쨌건 빛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4천 중반, 후반 아마 오늘 이후에는 5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그 정도로 많이 괴리가 커졌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습관 온라인 쇼핑 습관 들였던 분이 이제는 드디어 맛을 좀 느끼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마존을 우리가 이용 못하니까 약간 인지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쉽죠. 우리가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만약에 다 직접 사용해보시고 괜찮다는 걸 알 텐데 그렇죠. 거기 보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은 사진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프라임 영상도 보고 한다는데 저도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긴 합니다. 미국은 온라인 쇼핑이 아직 우리나라처럼 활발하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더 여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제가 저랑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확히 전체 소매 매출의 14%가 온라인입니다. 아직 86%가 아직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원문에 시작도 안 했느니 이제 시작이라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 안 하고요. 또 배송도 한국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긴 되는데 그나마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보니까 아마존이 뭐 이렇게 뭘 반품하려고 그러면 그냥 거저 가지라는 것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냥 가지가 다시 보내기 힘들면 그냥 너 가져 이런 것도 있고 뭐 밥만 낼래?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꽤 오랫동안 시간을 썼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또 장범장님도 쉬셔야죠.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정에서 갔는데 제가 참 오늘 공지 상황을 말씀 제가 차가 드디어 나오셨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잘 고쳐졌어요? 이제는 좀 이제 몸에 좀 봐야 되는데 아직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한 달만에 차를 타갖고 너무 낯설더라고요. 제 차인데도 불구하고 새 차 됐겠네요. 그래도 고쳐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끔히 겉모습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프로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생은요? 제가 이제 한 번 삼성동 쪽으로 한 번 장남 쪽으로 네. 한 번 저도 그럼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4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저희도 쉴 테니까요. 또 장남을 오래 보지 마시고 쉬시고 또 저희랑 다음 주에 만나시죠. 주말 콘텐츠도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우석 보문장님 편하게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